이제는 여러분! 네! 우리 연습 일찍 끝났는데 어디로 놀러 갈까요? 데뷔 전 마지막 메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러 봅시다 그러니까 어디가 가요? 한강? 한강? 저거 보러 맞아요 맞아요 둘, 셋 와 네, 한강을 못 가겠습니다 저희가 맞춰서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시장을 하고 있어요 시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팀을 세 팀으로 나눠서 먹고 싶은 거 사러 갈 거예요 팀을 나눠 볼까요? 둘, 셋, 가! 둘, 셋, 가! 어? 셋, 가! 셋, 가! 셋, 가! 셋, 가! 둘, 셋, 가! 셋, 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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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가! 셋, 가! 자, 그럼 저희 음식 사하러 갑시다 자, 가! 예... 예! Let's go! Let's go! Let's go! 한강에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한강라면, 리오 안 먹어봤던데 한강라면 한강라면? 한강라면 진짜 맛있고 저를 드시고 드시지 맛있겠다 진짜 한강라면 먹은 적이 없어서 궁금해요 한강라면 맛있고 또 닭꼬치 근데 오늘 사람 진짜 많나요? 그래서 어떡하지? 닭꼬치 맛있고 리오 뭐 먹고 싶었는데? 저는 솔직히 닭꼬야키 먹고 싶어요 닭? 닭꼬야키도 팔걸? 형, 옥수수가 형 얼굴보다 엄청 큰데요? 오오오 맛있을까? 대왕옥수수입니다 한강라면 가져갈거예요 맛있겠다 안녕 안녕 하나에 4,000원이요 맛있겠죠? 이거 기다리는 돈이 얼었네 먹어봐 사십시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닭꼬치도 진짜 맛있다 뺏기 저거 랩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음... ください 근데 이거 진짜 먹고 싶어요 치킨 디오, 이거 원해? 땡 이거 원해? 음.. 속에서 감독님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먹어야지 닭가기 먹어야지 그러면 몇 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음료수 사러 가고 있어요 오 마이 갓 가라파 가라파 왜 가라파 인도네시아 가라파 가라파 그대 올까요 내 곳이 올까요 내 곳이 올까요 뭐야 뭐야 이거 맛있어 한 번씩 조금씩 맛있어 닭꼬치 형은 뭐가 더 끌려 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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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그럼 범수가 일단 닭꼬치 먹고 와 아니야 같이 먹는 거 사는 거야 그치 맞아요 형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럼 너 뭐 따로 보지 가자 가자 이거 원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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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회오리 감자 하나 어때? 좋아요 좋아요 아니 우리 잘 맞아 떡국 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우리 잘 맞아 떡국 팀 회오리 감자 치즈맛 하나만 능숙하게 주문을 하는 맏형의 모습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범수 그리고 나 그니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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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요? 1만6천원이니까 이거 하나 한 덩이 주세요 그러니까 옳지 오! 너무 맛있다 원래 회오리 감자를 이렇게 돌리면서 원래 회오리 감자 이렇게 돌리면서 야 야 나도 노력하고 있어 먼저 보여주세요 먼저 아니 마지막으로 한강에 왔으니까 라면 딱 두 개만 끓여 보자 사장님 저희 너구리랑 사냥라면 두 개 해주세요 사장님 그리고 하나씩 계란 넣어주세요 얘들아 안녕 재밌어 보인다 우리 지금 맛있게 먹어있어요 여러분 카메라 여기 있어요 음식이 빨려가지고 안녕 우리 지금까지 쏘데이입니다 안녕 뭔 소리야 오케이 오케이 저희 쏘데이 공공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완전체 처음으로 저희가 3명이나 공공입니다 맞아요 9명 중입니다 ряд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